안녕하세요 로봉태성입니다 하이폼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폼이 뭐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하이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이라는게 서브 개념이죠 서브는 뭐뭐뭐 아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전산에서 컴퓨터에서는 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이폼이라는 것은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우리는 하이폼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폼 하이폼의 조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계층형 폼 또는 마스터 폼 마스터 또 세부 폼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주인 아래 세부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이폼이니까 당연히 그 반대 개념 상의 하이폼 이렇게도 불러요 됐죠 그래서 하이폼을 계층형 폼 또는 마스터 세부 상의 하이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위에 팀 코드가 있고 팀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기본 폼 다른 말로 이제 마스터 폼 또는 상의 폼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하이폼인데 하이폼 또는 세부 폼 뭐냐면 지금 팀 코드가 여기가 지금 com이었어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홍길동 홍유경 홍준기 학생이 com이네요 전산부네요 전산팀 그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어요 일대 다 기억나십니까 일대 다 할 때 봤던 테이블들이에요 가겠습니다 그거를 폼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자 기본 폼 하나 이상의 하이폼을 포함하는 폼을 우리는 기본 폼 다른 말로 마스터 상의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폼 안에 들어있는 하이폼 다른 말로 세부 폼 됐죠 기본 폼 하이폼 됐고요 자 하이폼의 특징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이폼을 사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대 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커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본 폼은 관계의 일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 일대 다 기억나시죠 기본 폼이 일대 다의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폼은 일대 다의 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다 쪽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1 그 다음에 하이가 다예요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일단 작성할 때도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하이폼은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있다가 한번 또 보시고요 그 다음 기본 폼이 포함될 수 있는 하이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말짱이야 조심하시고 하지만 하이폼을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폼이 포함할 수 있는 하이폼의 수는 제한이 없다 말짱이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폼은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킨다 그 다음에 기본 폼 안에 하이폼 만들 수 있고 하이폼 안에 또 하이폼을 계속 만들 수 있다 뭐 이건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테이블이나 커리 폼 등을 폼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이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 예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폼에서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해준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따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결국은 기본 키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하이폼 만들기 가겠습니다 일단 폼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폼과 하이폼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만들기 탭 역시 만들기죠 폼에서 폼 그룹에서 기타 폼에 가시면은 우리 폼 마법사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만들기인데 만들기인데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 사범 성명 팀 코드 테이블 그 다음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 기억나시죠 우리 관계할 때 그래서 일대다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일 쪽에 있는 게 무슨 테이블이 된다 얘가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 일대다 얘가 바로 하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얘가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대다의 관계에서 표현하기가 좋다라는 거 일단 만들기의 기타 폼에 가시면은 폼 마법사가 있죠 폼 마법사 오시면 지금 사용 가능한 필드 4번 성명 팀 코드인데 일단 일대다에서 일 먼저 얘 먼저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을 전부 다 넣고요 그 다음에 다에 해당되는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됐죠 그리고 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일대다에서 일이 팀 코드니까 얘를 선택해야지 다를 선택하면 단일 폼 이렇게 안 돼요 하이 폼이 있는 폼이 안 나옵니다 됐죠 연결 폼 누르면 연결되는 것 뿐이고 그래서 하이 폼이 있는 폼을 선택하고 다음 됐죠 형식은 테이블 형식으로 할 거냐 데이터 시트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 일단 우리는 XS2007로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폼 하이 폼 기본 폼은 팀 코드 팀명이고 하이 폼은 4번 성명 팀 코드예요 됐죠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하겠다 폼 디자인 수정 그러면 수정으로 가는 거고 마침 자 이렇게 마침 누르게 되면 하이 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됐죠 됐죠 여기서 만약에 COM 그러면 우리 전삼 팀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길동 홍유경 홍준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우리 영업부가 SAL이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다 바뀌었죠 그죠 바로 이렇게 하이 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기존 폼에 드래그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미 여기다가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 가시면 컨트롤 마법사가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컨트롤 도구할 때 배울 건데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위치할 장소에다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드래그 한 다음에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메모해 드렸죠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하이 폼 마법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이 폼에 관한 모든 속성을 직접 설정해야 된다 이건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을 사용할 때 일단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컨트롤 배울 때 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좀 지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 폼 마법사에서 칼럼 형식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다음 마침 자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문을 조금 넓혀줄까요 넓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자인의 컨트롤인데 바로 얘에요 지금 컨트롤 마법사 사용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거든요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하이 폼 마법사가 뜬다는 얘기죠 만약에 선택 안 했을 경우에는 안 떠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팀코드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넣을 거는 뭘 넣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기존 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번 성명 팀코드 테이블 얘 맞죠 그래서 집어넣고 다음 그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 다음 그 다음에 마침 자 요렇게 되면 하이 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레이아웃 보기 폼 보기로 보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또 하이 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끌기를 이용해서 하이 폼 만들기 자 요거 간단하니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테이블 커리 폼 등을 폼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얘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창과 디자인 보기 창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하이 폼을 작성할 수도 있다 말짱량 이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체를 디자인 보기 창 구역으로 이동하면 마법사가 실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폼 팀코드 팀명 테이블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여기 이게 디자인 보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열어두고 탐색창에서 하이 폼으로 추가할 개체를 기본 폼 안으로 드래그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단계별 순서에 따라 지정하게 되면 하이 폼이 추가가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 폼 연결하기 자 얘는 뭐냐면 기본 폼과 하이 폼이 이제 기본 키로 연결이 돼 있는데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는 거 그 필드의 데이터 종류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대 다 관계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라 그 필드의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말장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는 필드 이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 문제로 말장년 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하이 폼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 바로 여기죠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데이터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하이 필드 연결 그 다음에 기본 필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작성기 단추 누르게 되면 하이 폼 필드 연결 대화 상자가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죠 팀 코드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디자인 보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속성이죠 속성 누리고 가면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탭에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 바로 팀 코드 팀 코드 그죠 하이 폼 필드 연결기 연결기가 팀 코드 팀 코드 됐죠 바로 여기 하이 필드 연결도 마찬가지로 팀 코드 팀 코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하이 폼은 이미 우리가 일대다 관계에서 봐왔던 화면인데 그게 폼으로만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